안녕 관에 대접하십니다 KTX 인거임 대부분의 뒷onda우즈 도움말! 정신차려!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대체 어떻게 떼어가는거야? 칸이... 어떻게 저만한 환경과 모습을 가리지? 어둠의 품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건너다니... 저 하늘은 나를 낳을 것이야. 몬스터! 나의 칸을 받아라! 으악! 으악! 정신차려! 이곳은 몇 녀석이 그리스마트에 나을 공격할게! 마을이.. 모야! 몬스터! 여기는 네가 올 장소가! 돌아가라! 너의 세계로! 너, 스프레이요. 너 후자 막으나 될 것 같으냐? 꼭, 마와 와라 하려고 부활하지 난 원세월하다. 아트아는 곧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널 원래 있던 곳을 돌려놓겠다. 으하하하하하. 벌 수 없구나. 너의 힘으로 다시 뛰어난 후에. 너 후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자, 다 후해라. 하하하하. 흠. 아! 앗! 시작! 가story.... 내 집 뭐지? 어떻게 연필이나 가질? 와... 멍일수가 없어... 그에아... 마지막... 비어 미져스 헛...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안녕하세요 정사내용산 마을사람들의 안전위기에 몬스터들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해요 도와주세요 전설의 용사님 몬스터들은 모이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몬스터들이 힘을 합쳐서 전설의 용사님 스킬을 활용하시며 시킬 사용할 때 전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시다 생명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항상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시장 수용사님, 이제 모험에서 획득한 아이템들을 재료를 시켜 강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한번 믿어보게, 자네는 분명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지속적인 재료를 통해 강해질 수 있다면, 자, 이제 강화된 고기를 장착해볼까요? 이제 동료를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는 강화와 진화를 통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이제 스킬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잊지 마세요. 스킬은, 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렸답니다. 그럼 동료를 데리고 오른쪽 상향토로 나가서 모험을 떠나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케이크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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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